안녕하세요. 해석 못하는 뱃프로 학원 책임 PT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중3교과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그랬죠. 여러분이 PT봉선생 기초구문독회 영린영은 기초편만 공부를 해도 중3교과서 정도는 껍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3교과서 동아윤정리를 한번 가져와 봤고요. 또 구독자 중에 한 분께서 이제는 장문독회 책을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올려주셔서 이렇게 중3교과서 동아윤정리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끊어 읽기 잠깐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이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동사 앞뒤에서 끊는다. 1번 이거 기억을 하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 전치사가 보이면 전치사 앞에서 끊어야 된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번째 명사 뒤에 뭐요? 이렇게 투 부정사나 ING나 이렇게 PP가 나오면 끊어야 된다. 오늘은 이 세가지만 기억을 한번 해 보시도록 하고요. 지금 시작합니다. IN SPORTS에서요. IN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IN이 해석해 줘야 되겠죠. SPORTS에서. 그 다음에 동사가 있으니까 앞뒤로 이렇게 끊어줘야 되겠죠. 동사 앞에 걸 주어라고 합니다. 단지 그 선수들이 얻습니다. 트로픽 또는 메달을 하지만. BUT. DON'T가 DON'T WIN 이게 주어잖아요. 동사잖아요. 동사 앞에서 이렇게 끊어야 되겠죠. 전치사 보이죠? 이렇게 끊어야 됩니다. 그들은 승리하지 않습니다.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ON ONCE ON이죠. 혼자 힘으로라는 수어입니다. 아주 잘 나옵니다. 그들은 승리하지 않습니다. 혼자 힘으로. 자, 유도 부사가 나와 있죠. 여러분, 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게 주어예요. 그리고 이게 동사입니다. 그래서 people이니까 이렇게 아 라고 쓴 거고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서가 나오면 첫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번째 동사가 없으면 끝까지. 그 다음에 동사 해석을 미운으로 끝나게 해석을 한다고 그랬죠. 참고로 이때 이 후는 앞에 나오는 people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s를 쓰지 않았다는 사실이요. 왜? 복수니까. 있습니다. 사람들이 도와주는 그 선수들을. 자, 이게 주어고 그 다음에 B동사 플러스 PP 이렇게 수동이죠. 여기까지 끊어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끊어야 되겠네요. 이러한 사람들은 종종 불립니다. 그러면 이 오픈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오픈이 잠깐인데 설명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그 다음에 always, 항상이죠. 그 다음에 usually, usually는 보통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빈도 부사라고 합니다. 빈도 부사. 빈도 부사라는 건 해수부사에서 몇 번 했냐 이런 뜻인데 이러한 것들은 보통 위치가 이런 비조디 일동압입니다. 이 비조디 일동압이 뭐냐면 비동사나 조동사 뒤에 들어가야 되고 일반 동사는 앞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바로 비조디 일동압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빈도 부사의 위치죠. 왜 문법 설명을 하냐면 혹시 동하 윤정미 시험 대비하는 친구들이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문법 공부를, 문법을 약간 설명을 해 봅니다. 근데 문법보다는 여러분 이런 걸 몰라도 되고 그냥 문장 그대로 해 봐요. 그러니까 비동사 뒤에 이렇게 오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동사 뒤에 오픈이 들어간다 라고 알아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머리 좋은 애들은 이런 문법 이런 거 몰라도 책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알고 있으면 답을 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문법을 몰라도요. 자 다시요. 이러한 사람들은 종종 숨겨집니다. 그리고 이게 동사잖아요. 도움견. 얻지 못합니다. 뭘? 주의를. attention. 주의 또는 관심을. however. 그러나. 우선 우리 원급을 배웠잖아요. 이렇게 edge edge가 이렇게 두 개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앞에 나오는 edge는 아무 뜻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법적으로 여러분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와야 돼요. 이 문장이 이렇게 ly라는 이렇게 부사가 오면 안 됩니다. 즉, edge edge 사이에는 여러분 형용사 아니면 부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앞에 나오는 동사가 이렇게 비용사잖아요. 그러면 형용사가 들어가고 형용사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앞에 나오는 동사가 이렇게 일반 동사라면 뭐가 이렇게 부사가 와야 됩니다. 자, 해석합니다. 그들은 중요합니다. 그 선수들 만큼. 자, 히어라도 여러분 똑같아요. 여기에 나오는 데어라랑 해석이 똑같습니다. 자, 있다. 약간의 얘들이. 여기에 나오는 여러분 이그젠플은 여러분 어른이 아니라 바로 얘들입니다. 얘들이 웃기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여러분이 이 페이스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라톤을 할 때 이렇게 황용조 선수가 여러분이 만약에 금메달을 딸 확률이 높다 그러면 이 황용조 선수 앞에 이렇게 페이스들이 가요. 그럼 이 페이스들이 뭐냐면 일정 기간 즉 10km 정도 같은 속도로 이렇게 황용조 선수 앞에서 이렇게 뛰어져요. 그러면 이 페이스가 지치면 또 다른 페이스가 또 한 뭐야 한 10km 정도 이렇게 황용조 선수 앞에서 이렇게 뛰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황용조 선수는 그 속도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 이렇게 페이스라고 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자, 전치 잡히니까 끊어야 되겠죠. 이렇게 주어동사입니다. 페이스들은 달립니다. 다른 선수들과 함께. 그리고 이끕니다. 그들을. 전치 잡히니까 당연히 끊어야 되겠죠. 그들은 뭡니까? 당연히 다른 선수들을 가르치겠죠. In a marathon. 마라톤에서. 자, 비동사가 나오면 여러분 비동사 앞에서 끊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명사가 나오면 명사까지 이렇게 한 덩어리인 거예요. 페이스들은 익스피어오리어 인데요. 경험 있는 선수들입니다. 영민정음. 영민정음. 기초에서 나오죠. 비동사 뒤에 이렇게 2가 나온 걸 P2인데 여러분. 첫 번째 해석은 Will로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 해석은 여러분. 뭐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죠. 그래서 비동사 뒤에 나오는 P2. 해석은 두 가지죠. 이렇게. 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요. 이 때 나오는 help는 사역동사죠. 그래서 이렇게 other learners 나오고 뒤에 이렇게 동사의 원형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렇게 help라는 동사는 투부종사가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 ing는 올 수가 없다. 라는 거. 그리고 해석적으로 여러분. 이때 사역동사, 지각동사는 늙은이가 로 해석을 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을를로 해석을 하면 해석이 깨진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다시요. 그들의 job, 일은 또는 직업은 돕는 것이다. 다른 선수들이 관리하도록 그들의 race를 더 잘. 여러분. There can be. 이거 해석 못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원래 유도부사가 뭡니까. 여러분. There is there. 라가 유도부사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다가 조동사 can을 쓴 거예요. 그리고 뒤에 아가 뭘로. 동사의 원형으로 이렇게 바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가 있다. 라고 해석을 해요. 있을 수가 있다. 몇 명의 페이스들이 in a race. 경기 안에. It's. 여러분. It's. 뒤에 S가 오면 안 된다. 라는 거 기억하시도록 하고요. 각각의 페이스들은 달립니다. 다양한 속도로. different 다음에 이렇게 S가 나오면 여러분. 다양한 또는 다른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끝납니다. 레이스. 경기를. 전치사 앞이니까 끊어야 되겠죠. 다양한 시간에. 다른 시간에. 페이스들은 유절로 아까 설명했던 빈도 부서가 나왔네요. 가집니다. 뭘. 깃발을. 또는 뭐요. 본론을.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왜. 명사 뒤에. 인지. 명사 뒤에. 인지. 인지. 명사 뒤에 나오는 ing도 니은으로 끝나고 관계대명사도 이렇게 니은으로 끝나잖아요. 다시요. 어쨌든 명사 뒤에 ing는 뭐뭐 하고 있는 뭐뭐 하는 동사가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하시도록 하고요. 다시요. 페이서들은 보통 가지고 있습니다. 깃발과 풍선들을 보여주는 그들의 끝나는 시간을. 러너들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서들을. 명사 뒤에 아닌지 끊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디펜드 원은 전치사에요. 전치사 앞에서 끊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뭐뭐에 따라 라는 전치사입니다. 그들의 타킷. 목표 피니쉬 타임. 목표 끝나는 시간을 따라. for example은 예를 들어서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if라는 접속사가 나왔죠. 여러분 접속사는 이렇게 주어동사를 해석을 해서 이렇게 때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동사한다면. 선수들이 원한다면 끝내기를 그 경기를 4시간 안에 그 선수들은 따를 겁니다. 4시간짜리 페이서 트랙. 5시간짜리 페이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 이게 접속사니까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야. 근데 동사와 시자가 현재 완료가 있으면 이때 나오는 신스는 뭐뭐 이후로. 근데 이 문장이 현재 완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때 나오는 신스는 뭐뭐 때문에. 페이스들이 keep track of what 뭐뭇을 기록하다 또는 파악하다. 파악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그 선수들은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녀 또는 그녀의 목표를. 어부나 항시 으로 해석하죠. 이렇게 뒤에서부터 해석을 해서. 끝내는 그 마라톤을 전체 잡히니까 끊은 거죠. 특별한 시간에 좀 더 쉽게. 자 인쇼트요. 즉 이런 뜻입니다. 짧게 말해서 즉 페이서들은 달립니다. 하지만 그들은 달리지 않습니다. 승리하기 위하여. 왕래의 발작동사 뒤에 나오는 투병사는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달립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 핏 크루즈 인 카레이싱이요. 여러분 우리 차 운전을 카레이싱 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속도 쌩쌩 내갖고 이렇게 도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빙윙 도는 거. 이걸 바로 카레이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속도를 엄청나게 빨리 물면 이때 핏이라는 잠깐 쉬는 곳이 있어요. 이 핏에서 뭐를 하냐면 핏 크루즈가 자동차 고장 나면 자동차를 체크를 하거나 특히 타이어를 갈아줘요. 여러분 왜? 빠른 속도로 운전을 하면 타이어가 여러분 빨리 마모가 돼요. 그러면 빠른 속도가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로 타이어를 가는 일을 해주는 친구들을 바로 핏 크루라고 합니다. 크루는 참고로 여러분 동료 또는 우리나라 말로 팀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핏 크루 인 아카 레이싱 너는 볼지도 모릅니다. 단지 볼지도 모른다. 메이 뭐 뭐 일지도 모른다. 볼지도 모른다. 그 차를 그리고 그리고 그 운전사를요.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고 이게 이렇게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듀어링은 여러분 뭐 하는 동안 이런 뜻이에요. 대부분의 차 대부분의 차 레이스 경기 동안에 참고로 여러분 이 4하고 이 듀링의 차이가 있는데 이 4 다음에는 똑같이 여러분 뭐 뭐 하는 동안이라 이런 뜻인데 4D는 숫자가 오고 이렇게 듀링 다음에는 이렇게 숫자가 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일반 명사가 와야 됩니다. 하지만 유도보사 있다 T 비하인드 전치사죠. 당연히 끊어야 되겠죠. 그 운전사 뒤에는 이 팀은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게 수동태입니다. 불립니다. 뭐라고 이렇게 핏 크루요. 콜은 부른다인데 이렇게 비동사가 있으면 여러분 불리어진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핏은 핏은 웅덩이라고 얘기했죠. 아까 설명했죠. 핏은 장소입니다. 명사대 전면구는 어려대 있는 또는 의라고 해석을 한다고 그랬죠. 의라고 해석을 한다고 했죠. 그 경기 추랙 옆에 있는 장소다. 그리고 운전사들은 멈칩니다. 멈춥니다. 거기에서 몇 번 During a race 경기 동안 이때 마찬가지로 폴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들의 주요한 일은 job 일 직업 어버나 항시 뒤에서도 의죠. 핏 크루의 주요한 일은 아 핏이 또 나왔네요. 여러분이 체크하는 것이다 그 차를 그리고 이게 동사니까 똑같이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이렇게 체크하는 것이다 바꾸는 것이다 타이어들을 참고로 여러분이 이때 이게 시험자료로 아주 잘 나옵니다. 왜그러냐면 뒤에 나오는 타이어스가 복수니까 이렇게 아로 이렇게 쓴다라고 이렇게 시험이 아주 잘 나오는데 아로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목적이죠. 왜냐하면 바꾸는 것은 타이어를 을루루 해석이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changing이 주어 이기 때문에 뭐여 이렇게 이지를 적어야 돼요. 다시 투병사나 ing로 시작하면 단수동사 이스를 써야 됩니다. 비고즈는 뭐 뭐 때문에 이렇게 주어가 동사했기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이때 웨어라우스는 여러분 달아지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사탕을 계속 빨면 달아지잖아요. 근데 그때 달아지다가 아니다. 마모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 타이어들이 마모되기 때문에 쉽게 인어 하이 스피드 레이스 빠른 속도 경기 에서 피스탑 이게 명사입니다. 웅덩이 멈춤 우리나라 말로 하면 피스탑은 또 나왔네요. 에즈 에즈가 있잖아. 그럼 여기서 끊어야 돼. 에즈는 아무 뜻이 없어.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비동사 하면 쇼트라는 형용사가 와야지요. 피스탑은 can be 쇼트 짧을 수가 있습니다. 에즈 에즈 뭐 만큼 2초 만큼 그러니까 2초 통한 뭔 일을 해결한다. 이런 뜻이죠. 유도부서 또 나왔네. 에즈가 또 나왔네. 이렇게 앞에 나온 에즈는 아무 뜻이 없다니까 여기서 끊어야 되잖아. 매니가 매니가 혼자 쓰였잖아. 그러면 많은 것 또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뭐 만큼 20명 만큼 어느 크루 그 크루에는 즉 팀어에는 therefore 그러므로 피크루 피크루는 has to work 일을 해야만 합니다. 인 하모니 그러면 일치하여 퍼펙트 하모니 그러면 완전히 일치하여 그 운전사는 매니 뭐 일지도 모른다. 이런 뜻이죠. 매니 겟 얻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관심 또는 주의를 하지만 이러면 주어동사 나오고 이렇게 말했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게 목적어가 바로 안 나왔잖아. 그렇죠? 이때는 처럼이야. 처럼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레이스 는 비동사 플러스 피피 수동 입니다. 여러분이 비동사 플러스 경기는 승부 승리 되어집니다. 어디에서 피치에서 얼마나 빨리 타이어를 바꿔주거나 또는 차를 고쳐주거나 하는 거에 따라 승패가 달려있다. 그 이야기 입니다. 중3 동아 윤정미 교과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PT 봉준생 입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셔르파가 나왔네요. 여러분이 셔르파스가 뭐냐면 셔르파스가 등산을 할 때 여러분이 등산가들을 안내해 주는 사람을 바로 셔르파 라고 합니다. 그 단어 셔르파는 맞습니다. 셔르파 부족으로 부터 관계 대명사가 남아있네요. 가로 쳐야 되겠죠.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가 없네. 그러면 끝까지 동사를 니운으로 끝나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어떤 셔르파 부족이냐 사는 동쪽 지역에 이 파트는 부분인데 여러분이 어떤 나라나 세계의 지역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지역이 되겠죠. 즉 나라의 부분은 지역이 되는 거예요. 네파르 동쪽 지역에서 사는 셔르파는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등반 기술을 그리고 압니다. 그들의 길을 어라운드가 전체사니까 끊은 거예요. 어떤 길이요. 그들 산 주위에 있는 잘 그들은 또한 가지입니다. 리틀 공부에 어리틀과 리틀의 차이점 제가 엄청나게 강조를 했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Have Difficulty ING 이때 나오는 ING가 시험 문제 자리입니다. 아주 중요하니까 뒤에 ING 쓴다. 동사의 원형이나 토병 용사를 쓰면 안 된다. 라는 거 리틀은 부정이기 때문에 동사를 부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나오는 리틀 부정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ING 나온다. 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들은 또한 거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숨쉬는데 높은 곳에서 전치사는 여러분 산 을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구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어디어디에 있는 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또는 다른 말로 어디어디 의 라고 해석을 해도 된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산 을 그래야지 말이 더 예쁘네요. 베어프는 그러므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산 등산가들은 시작 했습니다. 고용하는 것을 셀파를 문장이 끝났잖아. 을룰이 있잖아. 을룰이 끝난 뒤에 나오는 투브정산을 뭐 뭐하기 위하여 돕기 위하여 그들이 지각 동사 사육 오형식 동사 늙은 이가 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들이 오르는 것을 마운튼 에버레스트를 참고로 여러분 이 스타트는 여러분 뒤에 투브정산 ing 둘 다 옵니다. 사랑과 중호를 시작하다면 뒤에 동사 뒤에는 투브정산 ing 둘 다 취할 수가 있습니다. 스타트는 시작하다죠. start begin love like hate dislike 그 다음에 begin start 는 뒤에 투브정산 ing 둘 다 올 수가 있습니다. 셀파는 이끕 등산 객 들을 to 어디어디 까지 그들은 뭘 받겠다 당연히 셀파를 받겠죠. 셀파들은 돕습니다. 등산 객 들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예를 들어 그들은 put up 높이 치다 이런 뜻입니다.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운반 등산 객 이것은 의로 해상합니다. 가방 셀파는 종종 비동사 pp 가 있습니다. 수동 이라고 했잖아요. 종종 불립니다. 그 다음에 open 비조디 일동합 이죠. 비동사 뒤에 쓰였습니다. 셀파들은 종종 불립니다. invisible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어부는 항시 뒤에서부터 의 라고 해석합니다. mountain ever rest because 이게 주어 이게 동사죠. 항시 동사를 해석한 다음에 접속사에 때려 붙여야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보기 때문에 사진을 단지 등산객 의 로 해석이 많이 되죠. at the top of the mountain 산의 정상 에서 또는 정상에 있는 전명구 에서 이었습니다. 중3 교과서 동화 윤정미를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영민정음 기초만 공부를 하면 충분히 해석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영민정음 기초에 안 나와 있는 문장이 b동사 pp 수동태 문장이거든요. 주어 동사 이 문장은 영민정음 기초 심화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해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다 영민정음 기초에 나와 있는 예문보다 수식어구가 그렇게 많지 않죠. 이처럼 여러분 중3 교과서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수식어구가 많아지려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더욱 그 정도 수준이 돼야지 문장이 훨씬 더 어려워지는데요. 어쨌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영민정음 기초 정도만 공부해도 여러분 중3교과서 정도는 어찐다더라 쉽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더라 그 이야기 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고 족댓구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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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